안녕하세요.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, 흑이 묘수를 통해서 폐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양폐가 되면 실패입니다. 양폐가 안되고 단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묘수가 숨어있을까요? 묘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모양에서는 여기가 급속하지만 단수당하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되죠? 흑일이 뭐가 될 것 같은 모양인데 안됩니다.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를 잇습니다. 백이 잡으러 오겠죠? 여기까지는 왜 길이에요? 쉽죠?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단수심은 폐 아니냐? 잇지를 못하니까 폐 들어가면 여기서 백은 어떤 수가 있어요? 이렇게 놓습니다. 그럼 이게 바로 양폐에요. 어 쭈그리? 이거 봐라 큰일났네? 이거 따면 이거 딸 것이고 그렇죠? 여기도 뭐 이거 따면 이거 딸 것이고 이거 이어면 이거 잡아버리면 뭐것도 안되죠?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까지 왜 길이에요? 자 여기에서 묘수를 묘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. 아 뭐 이런 자리를 다 여기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지금 백이 한번 더 봅시다. 백이... 아 이거 있는 수는 이거 단폐... 이거 백이 이을 사람이 없죠? 이걸 딴다. 그러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것도 이거 이어면 또 안되겠죠? 그러면 백이 이걸 따야 되는데 이쪽을 땁니다. 아 이거 복잡하죠? 이을 수가 없습니다. 이으면 큰일났네. 그럼 여기서 폐가 난 겁니다. 그렇죠? 여기 이어야죠? 자 이렇게 해서 폐가 단폐 나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백이 흙으로 났을 때 그냥 딴다? 따든가 말든가 단수 칩니다. 이을 수가 없어요. 이을 수 없죠? 뭐 이거를 딴다? 어느 걸 따든지 따게 되면 이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예 요정도인데 요렇게 해서 폐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건은 여기까지 왜 길이고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면은 요렇게 나서 양폐가 돼서 안되니까 여기서 요 요수 요렇게 되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흙이 묘수로 폐를 내서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